자 전동국 선수당 여러분들과 선수당의 게임을 팀과 인천팀으로 나눠서 우리 선수를 좀 우리 선수를 좀 저 잘했어 대단해 박수! 박수! 우리 선수를 함께 해주세요!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 선수들이 많이 힘이 나서 오늘 경기를 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분들은 우리 팬 여러분들과 가까이 함께 들어가서 참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확실하게 들어야 via 전향을 하실겁니다 우리 선수당 몸을 드리도 내가 먼저 가진 공격기 기회가 선수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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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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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